테켄디스트로이어님 안녕하세요 음... 저는 결국 파일럿파이에 중점을 두고 게임을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인거기 때문에 떡상! 그 플라 자세를 잡았을때 기술이 허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면 안됩니다 기상 왼 무릎이 다 카운터네요 그리고 폴더 마찬가지구요 방금 그런식이 된거죠 이런식으로 아니다 얘 고장난 캐보사 기상재민 하단 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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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밤 로하 이렇게 되는거에요 아니 원투 어차피 그래도 졌겠지만 기상 왼 무릎이 다 카운터냅니다 우와 이분 백댁시 속도봐 토너옴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? 하필이면 이런분에게 딱 걸릴게 뭐람 이런 반대쪽 가셔도 그렇게 잘하시겠죠? 저랑은 다르실테니깐 나이스 나이스 슈 돌 현명한 판단 훌륭한 판단을 해보니로군 발끼러 굿바이 발목 투 발목 투 안되구요 하채트 노우 투 아니야 폭 예 약간 끌었었기 때문에 방금 맞아주니게 된거죠 로하 죄송 헐 아니 왜 방금 가드가 안됐 확장타였네 확장타였네 훌륭한 판단의 표본이로군 넌 뭐 지나간다 초스카이 마이너스 10으로 바뀐지 조금 됐습니다 태그2때부터였던걸 기억해요 음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잘하시는 분 앞에서는 저도 더욱더 잘할수있게 노력을 해야하는데 날먹패턴 쓰는척하면서 실패 아프네요 원투 훌라찍기 하채트 하단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바이 반시계 생신초습 실패 원투 풀투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투잽 다 나왔는데 왜 카운터요 으아 아니야 하채트 하채트 일부러 지금 중미가다 하시는거 같은데 밟고 슈 돌 안되고 원투 풀 에어레이드 2타 이후에 발목 안되고 짠손 안되네 굿바이 스카이 막히고는 네 19프레임까지 뜹니다 꼭 빠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뜹니다 다 떠요 빠빵 빠빵 꽝 예아 여기서 오른잡기 짜잔 예아 플래싱 3타 그렇게 하시면은 안될텐데 요 내가 잘못했네 매크로이가 잘못했네 매크로이가 나빴네 매크로이가 나빴네 원투 미틀 플래시 아니야 방금 플래싱이엠 됐자노 으하아 아프다 노우 노우 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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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웁 대박 헤이 브로우 푸싱 약간 옛날 스타일 브라이언이신 것 같네요 원잭 공방전이나 저랑 스타일이 좀 비슷하신 분이시네 음 문자는 봤습니다 제가 네 아니다 이 하라다상아 철권 최고의 상상은 역시 저죠 저 자신입니다 자신 인간 파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인간 파회되지도 않았구요 그냥 게임 막 하는 중이에요 노우 나이스 그냥 지른 거죠 빠밤 꽝 예아 앉아 왜 안 앉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보아 크러셔 최고의 상상은 무릎 아닙니까 아 그건 맞아요 어 방금 진짜 위험했죠 밟고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예아 하채트 원투풀밤 하단 슈도 깔구요 원투 플라 찍기 투풀 투포 촉촉 샴슥 안 되네 빽 대시 속도가 진짜We 장난이 아니신데 진짜 너무 장난이 아니신데 아니야 포스리가 확정 죽고 오오우 대박 아니 왜 저기서 초스카이를 안맞아주시는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거죠 아니야 원잽 슈 돌 원투 풀 빰 풀챔찍기 원투 안되구 슈 돌 로하 투 로하 투 빰빰 슈 돌 로하 투 빰빰 샤프 어딜 도망가 죽고 그 관절 앞에선 모든 계급들 다 평등하죠 앞무릎이 반시계를 카운터 낸다고? 아 맞네 반시계 킬러였지 헐 아 키보드가 빡테시 속도 더 빨리 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하챗트 잘할려주구요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빠밤 꽝 안되네 죽고 으으으으으 속 크쌍하다 음 백테시만 그래서 왼쪽에 심는 분들이 있으세요 키보드만 왼쪽 컨트롤러에다가 심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게임 대회장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헐 키보드 캑타스 좋죠 굿바이 잘놔냈다 궁디팡팡! 예아! 브라이온 그렇게 어려운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도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붙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분이신데 먼 옛날에 언젠가 로하 대박 죽고 죽고 판단이 늦었다 크으 발목 차스카이 좋았고요 빠밤 꽝 예아 양잡기도 있답니다 세 번 아니야 원잽 썼어 죽어가는 중 이러다가 순식간에 말려요 양잡 저걸 어떻게 부신대 노우 노우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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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 안되죠 미클 카운터 좋았네요 연재수 하단 투포 오오 방금 카운터였던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카운터 죽고 오오 왜 휴대폰 충전이 안되지 대체 뭐가 문제야 역승단 떴죠 호밍기 잔인하시다 오오 어퍼 개기능 어퍼 지르는거 좋았는데 콤보의 상태가 카운터 아니에요 캡터스 좋죠 로 하 투 샤프 빰 원투 따닥 따닥 빰 죽고 글쎄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 하단 실패 노우 핫챗트 좋구요 핫챗트 아아 기상기 쓰는석도 토너엄 너무 큰 욕심이었나 째착 죽고 음음음 에이 양양 잡기 초스카이 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빰빰삼 빰삼 앉아 그렇죠 아니 아니 말을 잘 들으셨는데 왜 나는 이런 바보같은 짓을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바이 회사패닐리사님 12분의 난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난하난하 앉아 앉지 않죠 왜죠 헐 하단 좌스카 원투 따닥 톡 죽고 캐리무신님 어서오세요 쌍무릎 사망 어 저 화 안났어요 잘하시잖아요 짝짝짝짝짝짝 축하드려요 엄청 잘하세요 괴물괴물